안녕하세요 허브경려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죠. 이게 캠시스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지금 자리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캠시스가 퓨런티어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 놓고 보면 캠시스가 그래도 나름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카메라 모듈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자유주행 관련해 갖고 자동차에도 필요로 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유주행 관련해 갖고 인포뱅크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움직이는 모습들도 같이 연동시켜서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는 좀 잡아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잡았다. 그럼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매몰대도 있고 정고점 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 언제에서 저항받고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렸다 가더라도 여기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자유주행 관련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레벨3 관련해서도 조만간에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시스 꾸준하게 좀 받아가면 될 것 같고 LG 이너텍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 전기에서도 테슬라 쪽이랑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공시가 나올 건데 조만간에 재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혹시 또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라인 정도까지 한 번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 라인을 이렇게 올라가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밀리면 밀리는 자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다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너무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좀 물량을 좀 잡아갔다가 반등 나오면 여기서 일단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차적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 2차적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템포가 한 단계 올라가 있죠. 한 단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2층이다라고 명화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1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라인은 뭐예요? 지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1층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 라인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기에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역배열 구간에서 충분히 역배열 구간에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옆으로 누우면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이 바닥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액션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점은 우리가 꼭 돌파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밑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일단은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흐름 좀 체크하시면서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자 라우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이폰 14죠? 아이폰 14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에는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된다는 것은 삼성 핸드폰이 많이 팔린다는 거고 많이 팔리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캠시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시스의 납품 양도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충분히 매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거예요. 1년에 150만원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할인법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죠? 이거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 오픈을 했는데요.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허브경제TV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랑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괜찮아요.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음 기스에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아니면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놓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개부로 하락을 해서 잠깐 밀렸다가 반등이 이만큼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후장은 그래도 조금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한 양보인 반등인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은요.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을 좀 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